네, 여기는 망원동에서 굉장히 핫한 카페, 자판기라는 이름의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. 여기 굉장히 예뻐서요.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사진을 찍고 방문하는 카페라고 하는데요. 일단 접근성 괜찮고요. 다만 들어갈 때 손으로 잡아당겨야 되는 분이라 그 점이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. 동행인과 함께 들어가시기 좋은 곳이기도 하고 공간은 꽤 널찍합니다. 그래서 전동행지어 타신 분도 무리 없이 들어가서 맛있는 디저트와 또 차를 즐기실 수 있는 카페입니다.